잘생겼다 서울 20 누가 왜 이곳을 만든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40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것 봐 실제로 지하 벙커에 사용됐던 고급 소파도 그대로야 VIP의 세면대와 좌변기도 복원해놨군 형, 형사님! 여의도 지하 벙커에만 가보실 일이 아닙니다 일제 말,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도 공개됐다구요 하지만 11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서둘러야겠어요 신청을 서둘러야겠어요 식사용으로 해서 꼭 가봐야 해 서울의 비밀 지하 공간 3곳 저마다 사연이 펼쳐진다 이제 당신이 직접 확인할 차례